린드미를 넣을 거예요. 에어 날티를 넣을 거예요. 허니리의 마스터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예쁜 경쟁을 했으면 좋겠거든. 예를 들어 진짜 테크리블에 린드미를 통해 이야기하면 저희는 그걸 단시간 내에 할 수가 없잖아.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니네랑 어울리지도 않아, 그런 행동들이. 노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 노래에 같이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를 더 중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